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여기 이상한 사클이 있습니다. 슬레이언데 물리 데미지는 없고 100% 원소 데미지로 사클을 돕니다. 사클의 기본인 꿰뚫기도 없고요. 엉뚱한 원소의 균형 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3위일체 보조잼과 무효화검을 함께 쓰면서 원소 균형을 사용하면 쉽게 딜이 뽑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짧은 지식으로 도전합니다. 도전했다가 일주일과 별의별지 다하고 후회 오브를 200개 넘게 쓰면서 깊은 후회 끝에 겨우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페룰의 모피 모조품이라는 매우 고가의 장비가 필수라 쉽게 권해드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빌드 메커니즘이 신기해서 메커니즘 위주로 설명 영상 며칠내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헌터를 사기 위해 모아놓은 제 돈을 모조리 가져간 빌드, 이상한 사클 빌드 조금만 더 다듬아서 다음 방송 때 성능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